오랜만에 멤버들 신나게 웃는 것도 있고 예전에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멤버들 각자마다 연차가 다름에 따라서 생각도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 멤버들한테 자냐? 너무 좋아.. 그냥 따로 끓irasonym 예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멤버들 신나게 웃는 것도 궁금해요. 오랜만에 멤버들 신나게 웃는 것도 궁금해요. 예전에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멤버들 각자마다 연차가 다름에 따라서 생각도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 멤버들한테 야 자냐? 하하하하